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한일혼여행이고요. 일본 유학생활 중에 있어요. 저는 일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없었어요. 제 대학 주변뿐만 아니라 실제 거리에 나와서 한 집분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신오후보라는 일본의 한 거리에 와 있습니다.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의 상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언젠가 나오겠지? 내가 지금 더위를 점점 먹고 있어서 더위를 점점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. 연기를 내자고, 넌 할 수 있어. 학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학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학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. 그럼 그 정도면 괜찮아요. 그 정도면. 오늘은 어떤 곳에 왔어요? 친구들이랑 한국어 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한국어 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? 네, 좋아해요. 저는 너무 좋아해요. 한국어 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한국어 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한국어 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아, 그런 건 없어요. 다주시금도iology에서 볼 수 있어요. 아, 그렇죠. 혹시 신옥가가서 사묵을 입을 수 있어요? 처음에. 처음에? 한국어 간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? 저는 왜 이렇게? 아니요.. 아니요.. 신호쿠오샤! 이거 한참 하리만 해도 안 돼! 안 돼! 안 돼! BTS의 세이븐이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페이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와 인터뷰 응해주셨습니다! 신호쿠오는 슈츠에 입었어요? 아니요, 나고야까지 입었어요 나고야까지 입었어요? 나고야까지 입었어요 지금 몇 년생입니까? 지금 2년생이야 지금 2년생이야 한국과 일본의 소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, 한국과 일본의 소식을 알고 있어요? 아니요, 한국이 한국을 안에서 구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인들이 일본의 소식을 안에서 구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본에 가고는 안에서 구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? 그런 느낌? 아니요, 그런 느낌인데 아, 네, 네 그래서 음음음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에요 이번 인터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대학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런 한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게 요즘 일본의 젊은 친구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한 연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